Can't complain, 다 그런거라 해 이상해, 왜 낀감인가요? Can't explain, 또 특이하다 해 말 못해, 왜 낀감인가요? 도대체 무슨 상황, hey don't play 찾아낸 빌리 나갔기도 해 Can't complain, 다 그런거라 해 이상해, 왜 낀감인가요? Can't explain, 또 특이하다 해 말 못해, 왜 낀감인가요? 도대체 무슨 상황, hey don't play Hey don't play 찾아낸 빌리 나갔기도 해 기준은 뭐 내가 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